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어디까지 왔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가는건 가는거구요 아 세상에 꿈을 밟았다면 죄송합니다 자 과연 검은 네로이 엔딩을 향한 블레이드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이야기 아 이거 뭐야 뭐야 왜왜 누가 치는거야 너 왜앞 뭐야 모기들아 아이 모기들 이거 비냈나 그냥 살충대를 뿌려야돼 저런건 아 이게 스프레이가 아유 이게 살충대면 좋았을텐데 아유 후레쉬가 없어 후레쉬가 있으면 어 후레쉬 키는게 참 있으면 좋았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오픈도 빨리 개구걸려세요 자 집중을 좀 해야되는데요 cos 좌우 지금 뭐하는듯이 저렇게 정격이 막 그러쥐 아 조심해야 되요 예ena 한번뿐 자기가 좋아하는거 하면서 살면됩니다 아 그니까 목표를 이루면 저게 좋아하는거지 자 어? 된건가? 뭐? 아 쇼크 쇼크 쯧 이상한데 들어왔어요 뭔가 RGB 있고 형광색으로 빤짝빤짝 빛이 나고 어둡고 아 왠지 고고장일 나이트가 생각나네 아유 징그러운 나이트는 없겠죠 아 근데 이거 빤짝이고 어둡고 이게 자 정기 가즈 아 아 아 여기 저기 되게 약하 약하게 생겼다 저기 발이 쭉 나오니까 그죠 굉장히 약하게 생겼어 어차피 여긴 또 뭐 어떻게 해야돼 이쪽으로 가죠 이거 이건 어떻게 열어야되지 이거 열어야되는데 여기로 가려면 뭔가 열어야되는데요 어 아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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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타 다시 타 나 뭐 뭐 뭐했는데 여기서 한게 없는데 아이씨 야 이거 그냥 내려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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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선에 있는 저걸 부숴야되나 보다 오케오케오케 이 선에 따라가면서 이거있죠 보이죠? 저걸 따라가면서 부숴야되는거 같애 여기 볼록볼록한걸 어디야? 아이 모기저기 이거 화염방사기 쓰면 참 잘 좋을거같은데 화염방사기가 없어 아니 리그에 달리는 화염방사기는 용적기고 누가 작업맨 아닐까봐 이 별명을 붙여줄까? 작업맨이라고? 작업 겁나게 하잖아 게임에서도 작업만 겁나게 하잖아 작업이 작업이 유용한 작업이긴하지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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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면 되나? 아이 이제 쏴도 안되네 이거 이거 뭐야 아유 아유 어유 아유 어디야 난 보이지 않고 너한테는 나는 보이고 아이고 이러는 derived지ㅔ 이ㅔ이ㅔ이ㅔㅔ ㅔㅓㅔㅔㅔㅦㅣ 에이잔.... 펀지했네 펀지점프했네.指 점프 으음.... 자 이렇게 나가서요 맞아 얘 마누라한테 자기는 꼭 돌아온다고 말했죠 아 이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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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마 타지마 안돼 키 한번 잘못 눌러서 이런걸 바로 에 뭐라고 하지 똥개훈련이라고 하죠 아이 개보생? 아니야 개보생은 말 어이가 좀 가능하고 똥개훈련? 했던거 또하네 아무 의미없는 행위를 똥개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아무 의미없는 훈련을 어어어 조심조심조심 오 야 디스 어어어 아 이걸 얘네들 석붕 써야되는데 석붕이 석붕이 아침방이네 한방 원샷 원킬인데 이거는 하루돌밀게 되야되고 어 뭐 누구야 자꾸 야 너 뭐게 저기 아 내가 살충재만 썼어도 아 저기 뭐가 나오는구나 계속 아 저기 모기집 있네 아이고 저거 모기집 터져빨리 인마 아이 어 저기있다 자 하나 더 근데 또있네 뒤에 또 가야된다는 소리죠 어디로 가야되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파악했어요 어 이거는 모기집 아니네 어 굉장히 뭐 혈공같은게 많아 딱 떴고 뭐야 이게 와 너무 많은데 야 디스 와아! 한방에 안좋아요 저거 저것도 저것도 그 척포마사지 참 그죠 야 얘는 뭔생각으로 아유 내 몸에서 자꾸 근지럽게 하네 막 그런건 아유 근질근질해 아유 애추! 아유 단계가 걸려나 왜이렇게 온몸이 근질근질하지 막 그러는거 아니야 행성이? 생각으로 이쪽으로 가면 되나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게 쟤 쟤 쟤 막 두뇌같은데 저게 왠지 아 이게 두뇌가 행성이 두뇌 막 그럼 여기가 뇌라면은 우리는 막 암적인 존재 아니야 뇌암막 이런거 아이씨 가고있는게 잘 맞나 모르겠다 야 내가 제대로 가고있는거 맞냐 내비게이션아 나한테 길을 보여줘 아 이건 이건 뭐 참 암같애 암 아우 징그러워 이게 근데 사람이 정 정말 작아져서 그 사람 대장을 내 대장보면 더 징그러울거 같은데 막 이런 이런 통로 대장면 그 대장에 이런 통로에 여기 돌기가 막 조그맣게 막 붙어있을거 아니야 아우 징그러워 어? 뭐야 야 야 야 열어봐 내가 다시 돌아가야돼? 야 왜 안열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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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내가 다시 돌아왔다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는 흡수하는 그거 아닌가? 다른 영양소들을 대부분 소장해서 흡수되고 대장을 그 거시기 그 수분만 흡수하는 난 난 몰랐는데 위에서도 영양분을 흡수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투하든가 뭔가 뭐 그것 때문에 위에서도 영양분이 흡수된다고 도대체 정신 어어 저 대령이 미쳤구만 대령이 미쳤어요 커널이면 대령 맞죠? 대령이 미친거 같애 지금 대령이면 대대장급 이상인데 굉장히 높은거죠 폭탄인가? 이야 리그다 저게 전투용 리그에요 저게 전투용 리그야 나는 나는 일꾼용 나 SCV랑 이거는 마치 SCV랑 질럿이랑 싸우는 느낌이잖아 SCV도 약하지 않다는걸 보여주지 저게 전투용 리그 야아 지구의 미래를 내가 죽였대 저걸 폭파시킴으로 해서 진구의 미래를 저게 전투용 리그 야 너 참 SCV 생겼다 정말 얘는 누가 봐도 나 악인이요 라고 이렇게 외신인 것 같은 외모를 디자인했어요 그니까 비열한 악인 그냥 그런 것 같아 첫인상이 그래서 그런가 자 군사용 리그랑 전투용 리그랑 SCV랑 싸우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아 나 리그 타고 싸우는게 아니었어 맨몸으로 싸워야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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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모드 해놓고 야 나 진짜 맨몸으로 싸우는거야 야아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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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쏘는건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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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저거 쏘는 것 같은데 어 맞나 맞나 아 이거 아닌가 아 이거 빨간색 빛나 빨간색 빛나 빨간색 빛나 빨간색 초점이 빨간색이잖아요 아 이거 아닌가 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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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어 이거 맞어 좋아요 아 여기 야 모기들이 나를 도와주는데 아 여기도 열렸다 여기도 열렸다 여기도 열렸다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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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은 저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을 잘 봐야돼 빛나는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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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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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쏴야돼 저거 어 저기 저거 저거 이번에 로켓너쳐 저거 어이구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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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너 생각보다 되게 약하다 너 이상한 아 근데 나 이상한지 치는 것 같은데 아유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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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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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야야 죽은거 아니야 아 안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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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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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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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 내 도망 그치 자 정신하구요 아유 야 다가오지마 무섭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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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오 어휴 야 진짜 달려 야 피해 도성이 없어 피해 도성이 없어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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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을 기둥을 아유 나 달리지 못하잖아 어휴 좋아 한번 한번은 한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 제 제 꼬마 벌들이 제 모기들이 모기들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죽여야 되는구나 알겠어 알겠어 이 뒤에 이렇게 숨었다가 제가 레이저를 쏘면 이게 뿅 들어가면서 꼬마 저 모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게 털 같애 털 털 털 이게 그 털 그 뿌리 자자자자자자자 아아 오케이 지금이야 지금 쏟쏟쏟쏟쏟 야 모기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아니면 쟤가 더 큰 찌물자라고 생각해서 쟤를 먼저 죽이는건지 언제 나한테 그런건지 아이씨 오지마 이마 부담스러워 저뿐이 없고 저뿐이 없고 저뿐이 없고 아이씨 아이씨 나한테 왜 쏴 옆에 모기들 많잖아 아이씨 모기들한테 쏴 모기들 오케이 야야 아야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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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오케이 오케이 야 총알 다 썼어 총알 다 썼어 잠시만요 총알 부총하고 총알 부총하고 자 빨리 아이 쓸모도 없네 총알 부총할 수 있겠지 오케이 우리 총알 부총하구 자 제한테만 하고 아이 어설티어 할퀴 짱이야 짱 필요없어 내가 이것만 써서 그런줄 몰라도 아이 야 오지마 임마 오오오오오오 오오 야야야야야야 아 총통으로 맞았다 근데 왜 빗맞았을때보다 에너지가 덜다니나? 이게 웃기다 이거 빗맞았을때보다 에너지가 덜다니나? 빗맞았을때보다 에너지가 덜다니나? 야 꺼내고 꺼내고 야 레저 꺼내고 야 빨리 꺼내 터트려야죠 그거 아야야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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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자아 오케 오케 오케오케오케 오케 아 정말 터진거야? 뭐 뭐야 이거 뭔가 좀 허무한데 으아 까먹암 네보커 너비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 당겨지지 않으니... 너는 죽을 수 있잖아 난 이 릴레가 끝냈을 알 수 있겠지... 아마... 미라가 지금 모든 것을 쏟아졌어... 너는 불쌍해... 릴레가 없으면 너는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겠지... 너도... 나도 여기 갇혔대... 홈 스윗 홈 여기가 뭐 달콤한 집이긴 하지 뭘 한거야 지금 뭘 한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상황이 뒤바뀌어요 지금 왠지 저 드릴의 저 악인이 A 눌러야되나 드릴의 악인이 왠지 처박힐거 같지 않나요? 여하 자 나이프와 전기봉 나이프 저건 기분지급 전기봉은 플러스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정- 뭐야 긴전무기 아이구 아이구 이게 안된다니까 좋은 장비를 들어야돼 이래서 아이구 축하드려 그냥 나를 화나게 만들어줘서 아이구 기다려와 인마 인마 구검이라도 인마 힘센사람이 여기여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해 힘이 약한데 내가 임마 작업으로 다져진 이 굉장한 근력을 보도록 하지 너를 눕혀야겠어 아유 야 이거 어떻게 해야해 끄자 아유 야 아구지 아유 야 아구지 한번 한번 더 야 아프지 임마 이 내 주먹이면 천주먹이야 아유 야 주먹 아유 한대서 맞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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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잠깐잠깐 아유 왜 다리를 왜그래 아유 야 다리를 오오오오 오오오 야 그거 반칙이다 오오오 오오오 야야야야 안돼 안돼 야 이게 야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게 아니라 너한테 일어나는게 아니냐 아이씨 반대네 반대가 됐네 야 이거 어떡하지 야 다시 얘한테 묶어 다시 얘한테 묶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야 넌 뭐 넌 빨리 다리를 풀어 너랑 같이 죽겠다 넌 이기지 못해 오오오오오 야 야 야 이런 허무한 죽음은 없겠지 설마 주인공인데 살아나겠지 살아날거요 에 긴장하지 마세요 네 이런 허무한 죽음은 없습니다 살아날거요 그지이이이이이이 다리 한쪽도 안 잃었네 어? 잠깐만 다리 한쪽 잃은건가? 한쪽 잃은거는 지금 잔인해서 안보여주는건가? 왠지 그런것 같기도 하죠 아 그러네 다리 한쪽 잃었네 로봇다리로 교체해지네 야 저지 저 녀석 맘에 든 녀석 두명은 멈추지 못했대요 예 뭐 사랑을 했나보죠 우리 이제 쿵짝쿵짝하면서 이제 서로 눈 맞아서 자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잘 됐네 걔일이 잘 되길 바랐어 어 얘도 이제 부부작업단인가? 야 저기도 봐 저기 티에너지가 많을 것 같애 네 같이 닿네여 이제 야 이제 여기 사령관이 됐구나 여보 이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야겠네 몇세 동안 우리 애는 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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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태어난거 아아 얘 그럼 누구 아이야? 아 그 아어 그 딸아 자기 아내랑 어 얘랑 그 아이가 얜가보네 아 내가 그리고 내가 잘못해석했던게 있는데 그게 맨 처음에 15년전이 아니라 50년전이더라구요 50년 전이더라구요 50년 전이더라구요 50년 아 맞다 손녀 손녀 손년가봐요 그램거라고 했지 어! 아 얘도 여기서 끝까지 살았구나 아 조수 아니구요 쟤 게일 아니에요 쟤랑 얘 싫어했던 라이벌였던 있잖아요 얘도 그 게일 그 기그 조종사 기그 뭐였지? 리그 나의 오래된 친구요 잘가게 걱정하지마 그녀는 내가 잘 지켜줄게 여기를 이곳의 비밀을 지키다가 이제 얻은걸 했고 그러다가 죽은 모양이네요 이게 모든게 끝난다면 어떻게 I have a plan 나는 계획이 있다 어떻게 다시 돼 아 이게 만약에 로스트 플래닛 4편이 나오면 저 딸아이가 그 지구로 돌아가는 뭐 그런 게 될 거 같은데 네 예 그런거 같네요 자 로스트 플래닛 3였습니다 자 로스트 플래닛을 잘 플레이한 네로는 과연 이 게임은 3인칭 액션 슈팅 게임에 별 변화 없는 액션감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소소한 재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의문점이 남긴 마지막 엔딩을 보고 내려오는 생각합니다 자 4편에서는 아마 저 딸의 이렇게 모험기가 계속 될 거라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트 플래닛 3였어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